정식씨가 혼자 먹고 있습니다. 고독정식이라고. 옥순씨가 하나만 하더니 옆에 앉아요. 꼭 먹을 때 이렇게 하나만. 다 살로 가라고. 뺏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옥순씨가 그렇게 할 때 서운하진 않겠지. 순식간에 정식의 옆자리를 뺏긴 현숙. 여기서 스트레칭 한 번 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근데 실은 근처에 그냥 앉아도 되는데 정식씨가 여기 앉아요 하고 살짝 갈 수도 있었겠지만 현숙은 좀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현숙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말이 있잖아요. 올드보이에서 나왔나? 울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다 외면하나요? 대사가 뭐더라? 우는 건 혼자 울게 되겠죠. 나는 정식님이랑 데이트 끝나고 그 얘기를 하는거죠. 서운했던 얘기를 이제 하는거죠. 뭔가 찝찝했다. 아 이게 매운탕 그 얘기구나. 보통 횟집 가면 우리가 매운탕을 먹잖아요. 제가 매운탕을 안 먹었어요. 먹고 싶었는데. 집에 오니까 배가 고팠던 현숙. 마찬가지로 배가 고팠던 정식. 밥 먹는 중. 그러면서 사실 매운탕도 먹고 싶었어. 너도 어쩐지 그런거 같더라. 이러면서. 근데 왜 안먹었어? 근데 너무 비싸긴 하더라. 우럭 그거 하나에.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도 왜 안먹었어?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같이 먹다가. 아이 그거 너무 비싸. 돈 악하게 그런거 시켜. 그냥 이거 먹고 말자. 이렇게 됐으면 몰라도 거기에서 현숙씨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숙씨한테 맞장구 쳐주는 거거든. 근데 너무 비싸더라. 우럭 그거 하나에. 그냥 동네 가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현숙씨가. 현숙씨가 먹고 싶었는데 안 시켰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어 니 말이 맞아. 그치 니가 안 시켰지. 맞아 맞아 니 말대로 여기 너무 비쌌고 동네 가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런걸 다 떠나서. 정식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현숙씨한테 맞장구 쳐주기 위함이야. 돈의 이런 액수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현숙씨가 여기서 그 말을 했거든. 현숙씨는 먹고 싶었는데 안 먹었어. 안 시켰어. 그때 그 자리에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 예를 들어서 배고파. 매운탕 먹자. 그런데 이쪽에서 아이 무슨 매운탕이야. 매운탕 비싸니까. 여긴 너무 비싸니까. 우리 나가서 라면 먹자. 이렇게 했으면 현숙씨 해석이 맞는데. 현숙씨가 집에까지 와가지고. 아 나 배고팠어. 지금 매운탕 먹고 싶었는데. 그냥 안 시켰다. 그러니까 정식씨는 아 비싸서 안 시켰구나. 물론 비싸다는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씨는 현숙씨 말에 맞장구 쳐준 거야. 물론 센스있게 맞장구 쳤다. 그건 아니지. 그런데 어쨌건 여기에서 정식씨의 말은 현숙씨의 말에 맞장구였다는 거지. 아무래도 그냥 그 돈이 아깝고. 매운탕을 생각하면 좀 비싼 느낌이 있겠죠. 생각해보면 광장시장에서 데이트를 했잖아. 지금 정식씨가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겠지만. 지금 어쨌건 회사 일을 그만두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막 경제적인 걸 막 쓰긴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 그런데 물론 또 이날 데이트에서 현숙씨가 계속 돈을 썼고 그 자 옆에서 막 정식씨 춤추고 이러니까. 그런 거가 불편해서 쌓여서 그 상황이 터질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 정식씨는 현숙씨의 말에 대꾸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현숙이 그걸 안 시킨 거에 대해서.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너 그거 안 시킨 거 잘했고. 너 행동 잘했어. 맞아. 네가 그렇게 동네 가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좀 현명한 소비를 하는구나. 이게 정식씨의 그때 의도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현숙씨는 정식에 대해서 정식이 날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걔까지 끌고 가서 데이트해가지고. 아 나 좀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그날 데이트가 너무 좋으니까. 정식이는 그 시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지. 이날 마지막에 카톡 주고받으면서 한 얘기잖아. 심지어 현숙씨도 매운탕을 못 시켰잖아요. 회가 8만 원이고 매운탕이 그랬나 봐. 매운탕 5천 원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운탕은. 내가 어린 시절에 생각하면 매운탕을 서비스로 주는 집도 많았거든요. 요즘엔 많이 없지만. 근데 이제 월미도 매운탕은 뭐 비쌀 수 있겠죠. 거기는. 그러면 그 동네로 데리고 가서 3차를 했어야 했다. 아 그런 게 있었죠. 우리도 일하다가 내 개인 돈을. 그러니까 돈이 아깝다로 이렇게 지금 현숙씨가 한번 해석하는 게 쭉 흘러가버리니까. 그러면 현숙씨가 그 상황에서 배고프다고 매운탕을 왜 안 시켰어? 현숙씨가 시켰는데 정식씨가 거절한 게 아니라 현숙씨가 안 시켰음에 동의하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실은 가격 문제가 아니야. 현숙씨가 서운해할 포인트가 지금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를 맞장구 쳐준 거야. 정식씨는. 맞장구 쳐주는 게 센스가 없었다.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돈이 아까웠다. 이거랑은 좀 달라. 현숙씨가 돈이 아까워서 안 시켰고 정식씨가 그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쳤다. 이거까진 되지. 근데 현숙씨는 그날 이 사람이 너무 돈도 안 쓰고 이런 게 서운했다가 거기서 터졌을 수도 있겠지. 돈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날 데이트에서 좀 그랬으니까. 그날 데이트에서 그 친구가 모든 비용을 다 냈다. 그날 월미도 빼고는 제가 다 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서 월미도에서 이제 그런 말 카톡에서 그런 말이 서운함이 터졌겠지. 근데 이제 그 카톡 멘트로만 보면 정식씨 입장에서는 현숙씨한테 대응을 해준 거고. 다 결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서 결제하고 이렇게 돈 보낼 때 춤춰. 춤춰. 아싸 하면서 춤춰. 현숙씨 입장에서는 물론 데이트 자체가 행복했다고는 하지만 살짝 꽉 찼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회 먹고 8만원. 그러니까 현숙씨가 정식씨와 데이트에서 돈을 쓴 게 아깝지 않았던 게 아닌 거지. 오히려 아깝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었고. 아깝지만 이 사람과의 데이트가 행복하다라고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리 없어라는 피해의식이 또 존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말에 대꾸를 해준 거에도 그 사람 말에 꽂혀가지고 실은 이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카톡 보면 그 맥락이 있잖아요. 현숙씨가 먼저 안 시켰다고 했잖아. 여기 안 시켰다. 못 먹. 아 그때 나 배고파는데 참았다. 근데 그러면 왜 참았다고 생각하겠어. 상대 입장에서는. 왜 참았어 먹지. 아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 네가 그렇게 안 시킨 거 이해한다. 너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난 솔직히 말해서 돈 한 푼도 안 아까웠거든요.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따지면 현숙씨가 이게 진심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 자체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쓸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서도 진짜 나쁘게까지 파고들면.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쁘게까지 파고들면이라고 내 이성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이 진짜 나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라는 걸 이성으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번 이렇게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쁘게 생각이 파고드는 게 결정이 되면 지금 봐봐요. 여기서 진짜 나쁘게까지 파고들면은 이성의 목소리예요. 근데 이걸로 통해서 나온 말은 나한테 쓸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성적이지 않음을 본인의 이성은 알아. 뭘로? 진짜 나쁘게까지 파고들었다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그렇게 안 여긴다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나쁘게까지 파고들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그 속으로 악순환을 시켜버리지. 그러면 여기에서 정식이 얼마나 믿겠어. 나와의 데이트가 그렇게 가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나쁘게 파고들고 있음을 본인의 이성이 알아. 어느 시점에서 몰라. 이게 날라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눈물까지 흘려버리는 거야. 결정됐거든. 정식은 나와의 데이트를 아까워했구나로. 그랬다 보니까 이제 옥순과 비교를 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나에 대해서 피해의식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 다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 문제가 생겨나거든. 부정적 생각에 집착을 끈 불안해성과 회피인가요? 일단 현숙 씨가 회피하는 성향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단 자체는 현숙 씨는 일단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자기 비하하는 쪽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 사랑해 줄 리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잖아. 그리고 과거에 어떤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경계심도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도도 낮진 않아. 통 우럭 매운탕에 6만 원이에요? 이제 옥순 씨 가죠. 옥순 씨가 뭐예요? 하면서 윗담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 비용을 질문합니다. 근데 거의 정식이 안 되고 중간에 한 번쯤 내가 내고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뒤에 말로 붙이는 게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돈 아깝던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 기억 속에 그런 말을 예를 들어서 했어도 옥순 씨는 그런 거 기억을 못해. 하질 않아.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서울 물가가 비싸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냐. 라는 게 전혀 안 했다. 근데 여기서도 뭐 나한테만 했네 이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어 그제야 이제 뭔가 살짝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옥순 씨가 뭐 아니야 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잘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조금 옹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 비싼데 간 적이 없어서. 그렇죠. 광장시장에서 뭐 써봤자 얼마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월미도는 확실히 좀 비싸잖아. 그래. 어쨌건 여기서는 현숙님도 너무 행복했다. 이러면서 강아지 생각도 안 났고. 강아지는 현숙 씨가 실은 회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지. 현숙 씨 인생에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존재들. 식당에서 현숙이 먹고 싶다고 말한 건 아니고요. 집에 돌아와서 서로 카톡 나눌 때 배고파서 밥 먹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맞아. 거기서 얘기했으면 정숙님이 시켰겠지. 시켰을 거라고 생각되죠. 취미가 회피처로 해석될 수도 있나요? 회피처인 취미들이 있지. 근데 취미가 회피처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팔짱도 끼고. 어쨌건 두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데이터를 했죠. 현숙님도 실은 나는 술로 나와가지고 상처가 많았잖아요. 영원한 행복이라니. 이 사람이랑 미래까지 꿈꿨군요. 뭔가 그런 경계심을 낮추고 들어오니까. 근데 미래를 꿈꾸는 또 사람이니까 기대치가 높아지고.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불안도 커지고.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나한테 허투루하지 않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치가 커지니까 이 사람이 날 떠날 거라는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나한테 아까워하겠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더 먹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 현숙님이.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니까 동네에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비싸네. 이거 봐봐. 벌써 문장 바뀌었죠. 아까 문장이 뭐였어. 현숙 씨가 집에 와서 아 배고프다. 아까 먹고 싶었는데 안 시켰어. 정식님은 어 그래 잘했네. 잘했어. 그래 네 말이 맞지. 그럴 수 있지. 거기 맞아 비쌌지. 네 말이 난 동의한다였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매운탕 먹어도 돼? 에이 동네에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비싸네. 이렇게 돼버렸죠. 벌써 기억 속이 바뀌었지. 물론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되지 않았지만. 이 인터뷰 장면만 보면 마치 정식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정식님이 그렇게 말 안 했거든. 벌써 여기서 기억이 꼬여버렸잖아. 아까만 해도 현숙님이 내가 나쁘게 생각하자면 하면서 정식님은 아까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게 나쁘게 해석하자면도 아니잖아. 그냥 그게 기정사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그냥 그 정도의 가치구나가 처음에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였다가. 지금은 나는 그냥 저 사람에게 그 정도의 가치구나로 결론 나아져버렸어. 기억이 지금 살짝 왜곡됐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감정이 감정에 붙어있는 게 기억이고. 그 기억은 현숙 씨가 가진 방어기자라면 방어기제고. 그런 회피하는 성향에서 붙어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두렵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할 리 없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보이죠. 이날 이 장면에서 현숙 씨가 옥순 씨랑 얘기할 때와 뒤에 밤에 인터뷰할 때. 현숙 씨의 증언이 달라. 증언이 달라 지금. 현숙 씨가 이 상황에서 마음이 계속 힘들면서. 이게 여기 와가지고 옥순 씨랑 또 그걸 비교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이게 점점점 나쁘게 해석돼가지고. 마지막에 아까 저녁에 인터뷰할 때는 더 나빠진 거야 지금. 정식 회사 다시 다니자. 그렇죠. 지금 어머니 회사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집안에 돈이 많고 이래도. 지금 내가 변변한 직업이 없고. 또 어머니한테 또 그러고 있으면. 내가 막 돈을 많이 쓰긴 좀 그렇지. 좀 그럴 수 있죠. 그건 인생에서 힘든 시기니까. 광장시장에서야 많이 써도 돼. 광장시장에서 많이 써봤자 얼마 안 나와. 횟집에서 8만 원 썼잖아요. 8만 원이면 둘이 3차까지 가. 그러니까 좀 다르지. 광장시장에는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광장시장에서 둘이 같이 마약김밥 먹고 빈대떡 먹고. 그다음에 육회 먹고. 건너가가지고 매운탕. 매운탕 요즘에 좀 비싸졌지만. 매운탕 안 먹으면 뭘 먹으면 될까. 이렇게만 먹어도 뭐 한 3만 원도 안 나오겠다. 그럼 8만 원이면 3차가 가지. 그렇게 하면 뭐 한 3만, 5만 원 안 해서 끝나고. 길 건너서 매운탕까지 먹는다? 그러면 뭐 한 8만 원쯤 나올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슬슬 걸어가지고. 이제 술 깨면서 쭉 걸어가면. 대학로 쪽으로 가도 되고. 종로 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좋죠. 건강한 데이트를 할 수 있지. 떡 드시면 맛있게 먹는 옥순도. 그렇게 치면 메뉴 보고. 나는 그 정도 같이 밖에 안 되나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 생각해오면 옥순 씨야말로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지금 방송에 나오고 나름 정식으로 하는 데이트인데. 광장시장에서 이렇게 싸구려를 매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옥순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는 현숙 씨의 이런 게 조금 이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장시장은 굉장히 훌륭한 데이트 코스죠. 근데 옥순이 정식을 남자로 생각 안 하니까 의미부여 안 하고. 현숙이 정식을 남자로 호감을 가지니까 더 의미부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옥순 님은 월미도 상황에서도 크게 의미부여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 맞아요. 지금 꽃님 말씀처럼 그런 면도 물론 있는데. 이게 입장이 바뀌었어도 마찬가지야. 한의사상철이 직업 놓고 왔을 때도 옥순이 계산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으면 현숙 씨는 나를 왜 이렇게 첫 데이트인데 그래도 난 분위기 맞추려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갔는데 어떻게 시장을 데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광장시장 요즘에 인스타에서 유형형? 그래? 참 시대가 돌고 도는군요. 그렇게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고 현숙 씨의 인터뷰만 보면 정식 씨가 백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현숙 씨가 과거에 여기서 옥순 씨가 될 때 방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만큼 잘못은 또 아니라고 느껴지지. 그러면 실제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면 또 뭔가 또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 현숙님 부실합네요. 현숙은 나스에서 현식 데이트 픽할 때 정식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홀로 선택한 것부터 해서 나스 안에서 옥순이 직진하는 정식을 봤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그게 또 부각에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래도 비교가 되겠지 그렇게. 본 방송에는 더 많은 분석과 가설들이 장면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지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